자 그 다음 질문 봅니다. It is widely believed. 그것은 널리 믿어집니다. 수동터에 들어간 거죠. 또 잇이 들어왔으니까 가주어, 진주어가 들어간. 자 대절은 널리 믿어집니다. Certain herbs somehow magically improve the work of a certain organ. 특정한 약초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법적으로 특정한 장기의 작용을 향상시킨다 라고 믿어집니다. and cure, 그리고 특정한 질병을 치료한다 라고 널리 믿어집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인삼이잖아. 인삼을 먹으면 위의 작용이 활발해져요. 위가 좋아져요. 뭐 이런 얘기. such a statement are unscientific and groundless. 그러한 말은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근거가 없습니다. sometimes herbs appear to work. 때때로 약초들은 이럴 때 work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냐? since, because의 의미로 해석되는 since네. they tend to increase your blood circulation. 그래서 그것들은, 그 약초들은 너의 피의 순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in an aggressive attempt, 공격적인 방식, 공격적인 시도로 시도에서 라고 해석해주는 게 제일 좋겠구나. 자, 너의 몸에 의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목적용법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 자,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from your system. 너의 시스템으로부터. 그러니까 너의 몸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너의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면역체계가 인삼이 들어왔어. 그걸 마셨으니까. 그랬더니 인삼을 나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공격을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의 몸에 의한 공격적인 노력 속에서 너의 피의 순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that can create temporary feeling of a heart.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분 좋은 것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그것이 make it seem as if. 어쩌고저쩌고. 자, 일단 계속적 관계사죠? 근데 뒤에 보니까 동사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근데 이게 O형식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거는 해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특수구문이 들어간 분이고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보여주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는 조금 특수구문이어서 it을 해석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요렇게만 해석해 주면 돼요. 여기 해석은 안 하는데 꼭 it이 들어가야 돼? dem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as if your health condition has improved 너의 건강의 상황이 향상된 것처럼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자, 요거는 특수구문이어서 좀 그래요. 자, also 또한 herbs can have a placebo effect 이 약초들은 위약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just like any other method 어떤 모든 다른 any의 뉘앙스는 every가 들어가 있다고 했지 모든 다른 방법들처럼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인삼을 사서 먹었어. 인삼 먹었으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자, does helping you feel better 따라서 너가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듭니다. 문법적인 구조는 분사구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냥 동사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준사역이죠? 1번이라고 하자. 그래서 feel better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너가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도와줍니다. whatever the case 자,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는 복합관계사에서는 동사 없으면 비동사 생략이야. 그래서 whatever the case is whatever the case 경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위약 효과 때문이든 아니면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면역 효과 그거이든 간에 it is your body 그것은 너의 몸입니다. 여기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들어간 거예요. 자, 뭐가 that has the intelligence 그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의 몸입니다. 똑똑함이다. 어떤 똑똑함이에요? to regain health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하는 그 똑똑함 not the herb 약초가 아니라 how can herb have the intelligence 어떻게 그 약초가 그 똑똑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니? need it 필요로 되어지는 그 똑똑함 자, 여기는 목적이야. 뭐뭐하기 위해서 자, to direct your body 너의 몸에게 방향 그러니까 다이렉트는 지시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방향으로 보내다 라는 뜻도 있고 너의 몸을 방향 너의 몸을 into getting healthier 더 건강해지는 것으로 보내내 그러니까 지시 방향 잡기 그러니까 더 건강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으로 너의 몸을 방향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똑똑함을 이 약초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니? 얘가 무슨 뭐 어? 저기 뭐 그 미니 드론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 getting healthier 이거는 이형식 동사가 되는 거지 get은 그래서 become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자, that i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해 try to imagine 상상해봐 3번 상상해봐라 how hurts might come into your body and intelligently fix your problem 이 어떻게 라기보다는 뭐뭐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해주는 게 더 좋겠다 이 약초들이 너의 몸속에 들어와서 아주 똑똑하게 너의 문제를 고치는 그런 방법들을 상상해봐라 if you try to that 너가 그것을 해보려고 하면 try to 그것을 해보려고 한다면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것이다 how impossible it seems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인삼이 뇌가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자, otherwise 다르게는 you do mean 자, 그것은 otherwise 여기는 다르게는 이라고 해석하고 그것은 의미한다 모를 이건 가져와진 줄 아니에요 자, 허 이건 대명사야 앞에서 상상해봤던 거 다르게는 그것은 의미한다 이 약초들이 약초들이 더 똑똑하다는 걸 인간의 몸보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모어가 있었지 여기가 원래 모어였는데 모어가 아니라 less로 바뀌어야 돼요 which is truly hard to believe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믿기에 어렵다 자, 여기도 계속적 관계사 그리고 근데 이제 뒤에 동사부터 나오니까 주격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어렵다 유튜브 정사는 형용사 뒤에 나오니까 정도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기에 형용사 꿈일 때는 뭐뭐 하기에 믿기에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자, 믿기 어려운 그러니까 인삼이 나보다 똑똑해 인간보다 그게 말이 돼? 믿기 어려운 거지 그게 그러니까 여기가 less가 아니라 모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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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